때려, 사야, 도전쟁! 살려! 어디 하지 마! 다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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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멈춰 멈춰 안녕하세요. 트리플 J! 텐션 뭐야? 투비 무등! 야 우리 그거 한 번 하자! 어떤 거요? 아 때려 죽여! 아 죽여봐요! 살려 살려! 때려 살려! 때려 살려! 하나 둘 셋! 때려 살려! 조재진! 안녕하세요. FC블랙 재진 팀에서 현이 언니와 키썸을 데려온 키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하고 싶었어. 네 저는 두 번째 출연인데 이번에는 구척장신이 아니고 FC블랙 재진의 수비수로 수비수! 수비수의 이현이를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출연인데 이 컨텐츠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한 번을 안 불러줘가지고 제가 붙은 적이 없지 않았어? 붙은 적이 있나요? 네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처음 출연인데 잘 부탁드리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온 김에 또 4월에 신곡이 나와요. 아 그래요? 나온 김에 나온 김에서 홍보해야죠. 너무 궁금하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그냥 진행해볼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괜찮으세요? 일단 일단 제가 골쟁이에서 목소리로는 탑5 안에 드는데 이 둘보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 보자마자 현이 언니랑 썸이를 보고 우리 팀 일단 목소리로는 이기겠다. 그렇죠. 기재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경서, 희덩이, 미애가 이렇게 셋이 있으면 거의 이렇게 완전 소리 그거 진짜 흉내준 내봐. 경서가 부끄러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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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너무 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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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그래서 경서한테 인정받았어. 경훈한테 인정받았어. 너무 똑같다고. 경서가 시야가 좋아서 콜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무도 못 들려. 우리가 안 들려. 그래서 막 자기가 콜하다가 자기가 답답해서 그냥 자기가 다 해. 자기가 다 해. 어. 나는 솔직히 걱정 많이 했어. 다른 팀들 다 다큐하는데 왜 우리 팀만 예능이야. 완전 예능이야.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한 명 한 명은 괜찮으니까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우리는 뭐 아니면 또 대박 아니면 뚝박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떨리는 거야. 어떻게 재밌게 할 것인가. 맞아요. 경기를 재밌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했어. 저는 솔직히 골키퍼 입장으로서 진짜 봤을 때는 처음에 딱 이 팀 들었을 때 딱 왔잖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어떡하지. 이게 제일 먼저였고 저도 근데 똑같이 생각했어요.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어쨌든 우리 스타일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각 팀에서는. 근데 수비가 한 명도 없는 거야. 무슨 이거 어떡하냐. 역시 충분히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될지 저는 솔직히 6대0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진심이 없어. 나도. 제발 1점 차이로 지거나 나도 나도. 무승부로 아 진짜 젖자 했어요. 정말 정말 진짜 딱 제가 원하는 그림이 되긴 했어요. 정말 무승부로 승부창이까지 가서 다시 갔잖아. 그래서 와 너무 다행이다. 그래. 그 막 골결 다 구리다고 맞아. 우리가 서로 바로. 결정력 이슈. 맞아. 언니. 공격수가 5시인데 다 결정력 이슈. 정말. 아니 그러니까 또 그 국대 둘. 우리 희정이 미애도 맞아요. 국대는 그렇게 경기를 잘해놓고 맞아요. 다 져서 내려가잖아. 우리가 실제로 결정력 얘 빼고 결정력 이슈가 있는 사람들인 거지. 우리가 이게 요약본인데 요약본인데 한번 보면서 중간에 떠들 게 있으면 멈춰서 해볼게요. 내가 이랬더라. 내가 이걸 말한 거는 기억이 나. 근데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나도 나올 줄은 몰랐어. 이걸 이렇게 방송에 낼 줄 몰랐어. 나티도. 캐시가 맞고 있을 때 고경이한테 위로 차는 거 밑으로 아니면 아래로 뭐 그렇게 막 얘기해서 중간으로 차는 거 자기가 제일 작은 거 아닐까? 뭐 하면 어때. 말하는 게 뭐 어때. 전 진짜 솔직히 처음부터 아빠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바로 죽음이다. 난 수습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아니요. 언니 칭찬이 많았어요. 그래? 아니 이게 언니가 전반대는 그래도 나 수비해야지 있다가 후반대는 나는 간다. 나는 앞으로 간다. 뒤를 책임져도 알아서 해. 너무 아쉬운 기회들이 너무 많아. 슈팅은 많이 때려. 점점 이제 머리가 흔들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나 언니 언니 우리 머리 땜에 엄청 웃었잖아. 근데 방송 보고 더 웃긴 거야. 그냥 사진 첨부해줘야 돼. 산발. 산발. 언니가 내 머리 왜 이래. 진짜. 나 끝나고 나서 나 하옥 당했어. 진짜로. 하옥 당했잖아. 근데 언니 그때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해요. 잘해 경선. 그래. 여기서 봐봐. 내가 너를 줬는데 약간 세다 싶었는데 살렸어. 이게 어떻게 살렸는지 알아요? 언니가 연습 경기를 하는데 볼이 나가면 계속 살려. 맞아. 뒤에서 포기하지마. 안 살리면 잡아. 안 살리면 큰일 나. 그래서 나랑 미애가 엄청 뛰었거든. 그래 앞에서. 근데 그 결과로 이게 지금 살린 거야. 이거. 나 아니었으면 이거 못 살렸어. 내가 주면서도 내가 주면서도 아 좀 쎘다라고 했는데 넌 잡더라고. 그래서 살렸어. 너가 잡았다? 살렸는데 안 시정이를 뺏었어. 근데 제가 발 댔거든요. 제가 발. 그래. 네가 시스트지? 제가 경희 앞으로 발 한 번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발을 댔 거야. 그러네. 그래서 희정이랑 제가 완전 와 이거 저 들어갔을 때 나도. 진짜 와. 아니 저희 가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들어가가지고. 아 이거. 아 이거. 저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때 방송에 되게 짧게 나왔는데 얘가 엄청 고통스러워 해가지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멈춰 있었어. 맞아 맞아. 근데 얘네 둘 다 보통의 선수들은 키퍼가 나오면 안 차는데 보람이 진짜 끝까지 차요. 얘는 끝까지 나와. 맞아요. 그런 애들 두 명이 부딪치니까 서로 겁을 안 먹어서. 근데 이 상황에 다들 키포이 나간 누가 하지? 나는 경서가 들어가야 돼. 저도 경서가 들어. 그냥 그 생각하고 있었어. 또 필드에 경서가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돼. 맞아. 무조건 뛰어야겠다 했죠. 올스타인데 평소보다 더 다친 것 같아요. 이것도 아쉽다. 정면으로 좋아서. 이거 봐. 이것도 또 또 또 겁 없이죠. 앞발이들. 리나 언니 뭐예요? 리나 언니가 이걸 인터셉트도 요즘엔 좀 잘 하셔. 저 공 잡으려고. 근데 언니 내려와. 이미 늦어버려. 이미 늦어버려. 이미 늦어버려. 내가 왜 뜨는지 알아?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면 땡니다. 이거 크잖아. 와 가면은 실수를 한단 말이야. 이거 와. 와. 라면이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잘 때렸어. 아니 이게. 샘포가. 보통. 디딤빨 하고 때려. 원래 그래요. 원래 그게 정목인데. 디딤빨 없어요. 그냥 걷다가 때려. 맞아 맞아 맞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맞아. 이건 너무 잘했어. 맞아 맞아. 좀 어렵다. 이미. 이미. 어우 저거 진짜. 저거 진짜. 사랑 살려. 아니 그리고 보통 내가 방금 세게 봤지. 저 정도 세게로 패스하면 아무도 못 잘라. 웬만하면. 근데 강보람이 진짜. 그걸. 발 끝으로. 어. 그거를 잘라. 와. 저거 저거 저거. 나 기가 막히게 넣었잖아. 상대 팀 골대에서 이렇게 넣었으면. 아니 근데 더 웃겨. 아니 봐봐요. 골에서 갑자기 물음표가 생기더니. 경기 중단에. 이거 내가 넣은 거지. 어. 내가 넣었어 내가. 그래서. 어제 알았어 이걸 누가 넣는지. 근데 저는 상대를 되고 나서. 얘가 되게 웃으면서. 우리 공격수야. 이미 세쿨 먹혔고. 그래서 그때 되게. 편했어. 어.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구나. 사실. 그 키퍼 얼만큼 담세지 않으면 그렇게 말 못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올스타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 네 팀 중에. 올스타로 한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었어. 아니 그리고. 올라가려고 그랬어. 이때부터. 어쩌라고. 상대 1인데. 저거 봐. 미애. 미애도. 봐봐. 미애가. 압박을 해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그랬지. 우리 연습할 때 미애한테. 뛰어. 잡아. 끝까지 이거. 미애가 언니한테 가스할 때 엄청. 뛰어라이팅. 이거 보면 흘렸고. 미애가 따라갔어. 끝까지 해서 된 거야. 그래서 리사 언니가 놀라서. 패스를 패스하다가. 언니한테 그냥. 넣어라. 맛있게 주셨잖아요. 어. 딱 침착하게. 저런 거 놓칠 수도 있어요. 되게 많아 놓친 사람. 근데 저거 놓쳤으면 2억 엄청 먹었을 것 같은데. 맞아. 난 많이 먹어 봤어. 언니 행복해서 필점을 다시 나왔어. 이때부터. 옳어? 벨레스코어. 한 점만 더도 아니고 3대2 정도. 괜찮냐. 뭐 정도로 끝나고. 왜 3대2면 좋아. 아름다운 스코어. 아름다운 말이야 우리.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아. 어 이거는 진짜. 태진 언니 파울. 공중구향 해가지고 제 두 다리가 동시에 떠 있어요. 태진 언니 진짜. 이 날 끝나고. 이만큼. 너무 많이 밀어서 미안하다고. 아 진짜. 진짜 착해서 언니 다. 진짜 카인드. 아 이것도 조준 좀만 다 할걸. 아니 근데 진짜 잘 쳤어. 여기죠. 와 진짜 기계스러움. 나 이게 될 줄 몰랐어. 아 그리고 경수가 진짜 잘 줬어. 저 수. 저 수. 저 수. 어떻게 여기로. 진짜 언덕골. 나도 몰랐어. 아하하하. 왜냐면 내가 찰 때 이 공이 시작되는 대적은. 너무 밖으로 차서 나갔다 했는데. 이게 당겼어. 너무 정신없이 흐름이 계속 왔다갔다 해서. 그러니까. 오오오오오. 정국아! 저 패스워크! 미안해! 나 중고래! 아이고!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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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으니까 다시 한 번 우리 팀 멋있어 아니 패스워크 근데 패스워크 미친듯이 역습 갖고 병서가 으뜨리가 희정이한테 주고 희정이가 뒤로 또 빼주고 했는데 어이하니한테 온 거 나오고 마무리 감독님 이런 거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거 같아 마무리 와 진짜 레드도 진짜 장난 아니었대 정국아! 정국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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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미쳤어 미쳤어 아니 언니 이때 어 사랑해! 아니 이게 얘가 저 살린 거야 맞아 맞아 이거 아니었으면 이때 경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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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빨리 하지 말지 그게 진짜 의지가 대단하다 전쟁이었다니까 뒤로 할 틈이 없었어 경기가 그래서 시간 되게 빨리 갔어요 저는 연장전이 어 저 이때 끝난 줄 알았어 솔직히 이때 솔직히 끝났다 그냥 나는 아닌 줄 그랬는데 경기가 힘이 너무 쎄서 보통 키를 넘기거든 저 완전히 그건 사람 몇 명이야 이게 8명이 여기 다 있어 보태기 시작이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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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생각엔 이것도 우리가 다 공격수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다 같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 우리가 사실 동점으로 끝났는데 우린 이때 이미 이겼다 자정량이 갑자기 올라간 거야 우리 끈질 너무 잘하는데요? 그냥 방금 출근한 사람들처럼 연장전 5분 더 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어 우리 다 계속 아니 후반 있었으면 이겼어요 맞아 아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어? 머리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언니 머리가 근데 너무 비장해 전과 후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침에 예쁘게 하고 왔어 나도 샷갓 땄어 근데 되게 부드럽게 잘 찼어요 리사 언니가 또 방향도 잘 봤어 왜냐면 채진정 감독님이 알려줬어 언니 할 때도? 응 나 할 때도 알려줬어 나 좀 알려주지 제발 방향 좀 근데 제가 원래 승부차기를 연구를 항상 해요 무조건 보고 간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승부차기까지 갈 진도 몰랐어 절대 승부차기까지는 절대 안 간다라고 승부차기 가능성이 0.000000 그래서 저는 안 봤죠 맞아 아 이거 기운이 있잖아요 어 들고 나올 때부터 이게 느껴져? 느껴져요 아 이거 근데 내가 못 막겠다 이런 사람인데 리노 언니가 계속 땀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막았어 그러면 네 눈 똑바로 보고 오는 공격수가 더 어려워? 똑바로 봐도 약간 위축이 된 공격수가 있고 자신감의 차인 거 같아 리바이바 소리 아니에요? 네 됐어 아 그러면 이때 생각이 너무 많았어 사실 아 진짜? 골키퍼를 처음 배워봤잖아요 제대로 처음 배워보고 승부차기도 뭘 알려주셨는데 그 족족 다 틀리네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가만히 있다가 공만 보고 움직이는데 사람 발을 봐라 자꾸 발 모양을 보라고 그러지 그래서 발을 보는데 이미 공이 넣어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해야 그거는 사실 그 큰 골 때 프로 선수들한테 적용되는 거 같아 우리는 발을 이렇게 해서 거기로 넣어야지 의도로 가는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근데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죠 가고 있는데 나 뜨머니 근데 무난하게 늘 줄 알았어 근데 네가 일렀네요? 방향이 안 일러졌다고 어 내가 일러졌다고 근데 괜찮아 근데 나 방송 보고 되게 놀랐어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멋있어 아니 진짜 킥 킥 진짜 정석대로 봤어요 아니 그냥 다리 딱! 그러니까 나 지금 호빨로 나 승부차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너무 잘해 그래서 여기서 제발 우리가 넣고 내가 막아 막을 막지 못하면 이거는 진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 아니 미애도 왜 우리 그 전에 슈팅 연습했잖아 미쳤잖아요 미쳤잖아 진짜 근데 이 날은 또 밑으로 차가지고 정이야 뭐 편하게 못 막아 그래서 이제 또 부담이 우리한테 났죠 아 진짜 미안한데 진짜 넣어서 다행이지만 나까지 오면 안 되니까 차라리 여기저기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왜냐면 나까지 오면 내가 완전 덮어쓰겠다 완전 역적되겠다 어 덮어버린 얘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렇게 제발 여기서 끝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봐봐 봐봐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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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들어갔는데 리사 언니 그냥 이렇게 막았단 말이야 승부차기가 너무 자신 없어 그래? 저 그때 승부차기 할 때 근데 한골도 못 넣었잖아요 언니 그랬어? 나는 너무 잘 왜냐면 너가 필드플레이를 했었잖아 아니 쏙 들어오더라고요 품에 네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그냥 쏙 그냥 피고하듯이 이렇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못 넣었다 이제 딱 찾아마자 근데 자세는 좋았거든 아니 근데 지금 원래 이쪽에 찬단 말이에요 정면으로 갔네 아 거길 노린 거야? 근데 이미 맞을 때부터 근데 가끔 이제 승부차기 할 때는 조준을 해도 가운데로 가는 경우가 누가 가운데로 조준하겠어요? 조준은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짧았어 아 도움닫기가? 네 두 걸음밖에 안 뒤로 안 봤어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 이거 하면서 방송에다가 네가 주인공 네가 주인공이야 아니 근데 이미 나는 나 못 넣을 거 같은데 했는데 주인공이야 너가 영웅이 돼야 돼 너가 주인공이야 어쩌고 근데 나 여기까지 해왔는데? 나 더 해야 돼? 나 더 해야 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되지? 근데 만약에 이기면 어떡하지? 이러고 별생각이 다 혼란에 막 호가리였어 혼자서 막 어떡하지? 아니 솔직히 우리는 뒤에서 다 넣겠다 어 다 끝났다 끝났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나 혼자 나 못 넣겠다 그러니까 네가 기세에서 진 바 이미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믿었으면 되는데 네 자신을 그래서 이게 곧바로 다음 타자 가니까 우리가 작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조개지는 거야 근데 언니한테 서로 막 쫄아가지고 언니가 이제 나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날아서 경희가 언니 팀이기도 하니까 경희가 차고 언니가 찰 줄 알았는데 나 진짜 못 타기지 나 못 타기지 그 팀이 다 하자 이게 된 거? 이건 진짜 레알 폭탄 돌리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 이건 솔직히 빨랐어 방향은 봤어 같은 쪽으로 찰 줄 몰랐어 다른 쪽으로 찼어 아 다른 쪽이었어? 어 몰라요 오케이 죄송해요 아 근데 전 또 무난하게 늘 줄 알았어 나도 별로 걱정 안 해 안 됐어 너무 잘 넣었어 너무 엄청 집중했어 진짜 너무 잘 넣었어 똑같은 쪽으로 넣었어 나도 집중했어 아니 나 이제 나왔다 아니 지금부터 예능이야 지금부터 예능이야 아아악 태진이가 왜 이랬냐면 전화 인터뷰 할까? 전화 인터뷰하고 정말 말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태진이가 첫 번째 거를 너무 위로 찼잖아 나갈 뻔 했잖아, 공이. 그러니까 밑으로 깔아 찬 거, 이번에. 근데 너무 깐 거야. 깔았는데 가운데로 가면 네가 당연히 막으니까 그 골대 구석을 노린 거야. 보통 감독님들이 승부차기 정석은 골대 구석으로 깔아 차라 하잖아. 그대로 했는데 너무 나. 전화 인터뷰 안 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 의자매거든.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의자매거든. 라디오 중일 수도 있어. 그러시는데. 그래, 이런 이유를 샀을 거야. 왜냐면 나라도 그랬을 거거든. 처음에 찼는데 아슬아슬하게 넣었어. 분석가네. 깔아야지. 그래서 해소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두 번째 차는 게 진짜 까다롭고 꼴키퍼랑 더 좋아. 왜냐면 이미 일켰으니까 방향을. 너무 잘했어. 나 언니 위로해줬어. 상대 팀보다 빨리 나온 건 뭐야. 근데 언니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고 당연히 넣을 줄 알았어. 근데 이 8번 키커는 이제 언니 말고는 없었어.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약간 총대병한 거. 그랬는데 솔직히 내가 여기서 이만큼 걸어 나가면서 당연히 넣는다 생각했어. 당연히 넣는다 생각했어. 봐봐. 여기서 또 우리랑 할 준비하고 그냥 둘이랑 하자. 모두가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똑같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언니는 왜 그런 거예요. 언니는 왜 여기 있다 찬 거예요. 언니의 생각이 뭐예요. 나는 그냥 한 구석만 봤거든. 근데 한 구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차는지 알아. 근데 아주 세게 차서 아예 맞고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연습을 계속 했단 말이야. 내가 너무 아 씨. 나 그치인공이야. 주인진진이 걸렸어. 그랬어. 그랬어. 내가 이 나라 돌이켜보면 너무 아니 나 이게 제일 웃겨. RIPA 이 언니. 내가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대체 이게 언제 찍힌 거지? 그러니까 이 순간이었던 거야. 여기 누웠잖아? 그냥 관 짜면 돼. 그대로. 그래도 그냥 그대로 CG를 넣었으면 진짜 웃겼겠다 그대로 짜면 돼 그냥 다 일어났어 다 갈 준비하고 있어 이거 몰래카메라야까지 나왔다고 그리고 희정이는 사실 자신있어 했어 희정이가 되게 멘탈도 쎄고 괜찮아요? 했는데 희정이는 멘탈 진짜 쎄어 자신있어 지금 그러나? 근데 왜 가운데로 갔구나 진짜 정확하게 센터로 갔어 아 나 이거 너무 그림이 너무 웃겼어 같이 너무 근데 끝났는데 괜찮았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때 했어 그래서 되게 우리 우리 끝나고 듣고 했다 너무 잘했다 렌즈보다 더 칠해 우리 한 명씩 얘기하는데 오디오 다시 들었어 하나도 안 들리다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근데 우리 너무 웃겼어 너무 재밌고 여전히 지금 생각해도 웃기고 어제는 더울 때도 웃기고 그냥 웃긴 팀이었어요 너무 기절 좋고 우리 올해도 이제 날씨 점점 따뜻해지니까 골때녀에서 열정축구 해보자고요 그럽시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노래 까먹고 있었어 그러면 오늘 엔딩은 우리 키썸의 신곡 들어봐야죠 제가 그냥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제가 서른 살이거든요 더 이상 나이가 먹기 싫다 이런 의미로 서 아니 서 어른 어른이라는 거로 너가 다 곡 쓴 거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가 쓴 곡 마은인 언니가 한번 들어볼게 후회를 안 난 곁에 음가 거짓말이고 난 아직도 내 꿈을 계속 찾는 중이고 30대는 집을 살 줄 알았던 건 꿈이고 SNS 속 사람들은 전부 다 어풍이여 한 번 투명이 역시 가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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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인 안내 또 잘 inn에서 죽 intim사하 submit 나는 괜스 adventures 몇일부터 주세요 potentially coinc이 log